야생동물의 낙원 아프리카 그러나 오늘도 대초원엔 총성이 울리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현재 심각한 멸종위기 상태인 검은콧불소 검은콧불소는 왜 사라지는 것일까 검은콧불소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군용 헬기가 동원됐다 검은콧불소의 행선지는 남아공 북동부 지역의 초원지대 비밀리에 마련된 검은콧불소의 새 보금자리다 남아공은 콧불소의 세계 최대 서식지로 밀렵군들과의 전쟁도 그만큼 치열하다 콧불소의 뿔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잘못 알려져 수많은 콧불소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 밀렵군들을 피해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검은콧불소의 수는 120마리 아직 4,500여 마리의 검은콧불소는 여전히 밀렵의 위협 속에 남아있다 밤은 밀렵군들의 활동시간 밀렵감시대원들이 야간 순찬에 나섰다 밀렵감시단은 전 세계에서 온 지원자들로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최정예 용병으로 구성돼 있다 밀렵감시와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일이 이들의 주요 임무다 오늘 순찰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하다 지난 이틀 새 총에 맞은 콧불소가 두 마리나 발견됐기 때문이다 소총은 밀렵감시단의 필수품 밀렵군들과의 총격전도 대비해야 한다 밀렵군이 매복했던 흔적이 발견됐다 올무도 여러 개 발견됐다 숲 안을 샅샅이 살피는 밀렵감시단 대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밀렵군 검거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흔적을 놓치지 않는 일 »시작은 화이트라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지 창 done!« »시작은 화이트!« 하지만 밀렵군들을 검거하고도 허팔할 때가 많다. ег! some people have to get this! from here we're going to take them to the police station they'll get charged and they'll be going to court. the only problem is they get bail that is not a big amount even compared to the amount of money they get for selling these horns they walk for next to nothing.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y're just back in the bush committing the same crimes again. 콧불쇠의 사체가 또 발견됐다 죽은 어미 그리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수풀에서 죽은 새끼가 발견됐다 밀렵군들은 뿔의 밑둥까지 도려냈다 밀렵군들은 마취를 식힌 채 뿔만 깊숙히 도려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총을 사용해 잔인하게 죽인다 밀렵 감시단이 곧 벌써 사체에 난 구멍을 확인한다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이들이 찾는 것은 총탄 총탄은 밀렵군 검거의 중요한 증거물이다 정부 관계자와 지역경찰까지 참석해 사체를 해부 밀렵군 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6시간 넘게 이루어진 부검 내장과 배설물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 끝내 총탄은 찾을 수 없었다 남아공엔 전세계 코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만여 마리 이상의 코뿔소가 서식한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사이 90% 이상이 밀렵으로 사라졌다 국립공원 안에 야생동물보호 전문가들이 모였다 숲 안에 마취총을 맞고 잠든 코뿔소가 보인다 이들은 코뿔소의 외형적 특징과 뿔의 길이는 물론 DNA까지 재취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뿔의 길이를 재고 생장점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르기 위해 꼼꼼히 살핀다 콧불소의 뿔을 생장점 부분에서 미리 베어내서 밀렵군의 표적이 되는 걸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콧불소의 성분은 사람의 손톱과 같은 케라틴 성분으로 잘라내에도 아프지 않다 또한 생장점을 남겨도 2년이 지나면 뿔은 다시 자란다 잘라낸 뿔과 DNA는 수의약 연구소에 보관돼 밀렵을 방지하는 기초 자료로 쓰인다 잘라낸 뿔에 작은 구멍을 내고 뿔 주인의 정보와 DNA가 기록된 마이크로 칩을 넣는다 콧불소의 귀에도 뿔과 같은 번호의 마이크로 칩을 삽입한다 콧불소의 Bund의 정보수는 일과의 정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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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을 사용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에서 일을 주의한 이런 원이 있는 혼란에게만 계실 수 있다는 것이 동해 bank의 지협과 같은 손톱과 같은 경우 이 이 kombin은 정보수에게는 Panic자를 한 번에 대한 정보수의 정보수을 이용하는 것이 네 분의 정보수의 정보수을 따라서 뿔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코뿔소가 천적에 노출될 수 있고 밀렵군들이 생장점 이하의 뿔이라도 얻기 위해 코뿔소를 죽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밀렵으로부터 코뿔소를 지키기 위해 찾은 최선의 선택이다 2008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코뿔소 밀렵 지금 남아공에선 12시간에 한 마리씩 코뿔소가 희생되고 있다 코뿔소들은 언제쯤 밀렵의 위험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대초원을 자유롭게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아프리카 대초원 아프리카 대초원 아프리카 대초원 지난 머 verändert